M-Wave Meet & Greet 얼마 전에 주얼리샵에 갔더니 다이아가 아이돌댄스를 그렇게 잘춘다고 소문이 받았던데 안 보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이돌댄스요 사실 아이돌댄스를 잘추는 멤버가 있는데 오늘 윤진이가 그러면 아쉬운 김에 은채의 막춤 댄스를 한번 음악이 존재했다고 하니까 은채가 끼를 발산해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같이 은채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 첫 바람에 너울게 내 맘을 싫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선데리는 마지막처럼 빙빙빙 이게 뭐지? 빙빙빙 빙빙빙 이거 아니야? 빙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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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yakume 빙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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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anız 왜 pains I don't know 아works 친구! 이 사람 맛있어! 이 사람 맛있어! 한izes! 생일이 만 더 보여줄래! 트렌드 베이베! 트렌드 베이베! 좀 더 힘을 해! 여자가 쉽게 마음을 해주면 안돼! 그래야 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까? tego!